나 얼마나 찾았어? 한 시간 정도. 또 기억이 안 나? 그건 아니고. 누굴 봤어. 누구? 기고 있네. 난 달라. 너희 원호한? 사려고? 뭐. 재미로. 정신 차량은. 정신 똑바른 차량.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알아? 근데 미안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오빠 네 신.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 어디서 들은 얘긴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천사가 돼서 데려야. 내가 피해 그리워 eso니까. 세이든 공간에. 손에다. 다이. 다이. 네. 다이. 여기에서 바로. 저는 소중한 양이 있어요. 아니. 주사약이 필요하거든요. 당신이 맞고 있는 주사약의 여러 부작용 중에 선망 증상도 있어. 환각이야. 천사가 아니고. 그런 건가? 치료 과정. 뭐에 대한 독특한 장사일이 있다면? 유럽이 한국의 독특한 장사일이 있다면 인제는 어떤 것들이 더 행복할 것이네요. 어떡하지? 잠깐만요, 제가 언제 여기 왔나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 봉인 씨, 괜찮으세요? 그런데 세상에 한 사람, 적어도 당신만은 내가 사라주려고 하는 거잖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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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나 살리지 마